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번 갤럭시 S24 공식 언팩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홍보한 건 바로 AI 기능이었어요 저도 지난 영상에서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포함해서 실시간 통화 번역, 실시간 현장 번역 그리고 문자 번역까지 이런 저런 기능을 알려드렸는데 근데 사실 그런 기능들은요 꼭 갤럭시 S24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별다른 설정 없이 거의 다 쓸 수 있는 기능이었어요 요거 최근에 몰래 업데이트 됐는데 아마 대부분 모르시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갤럭시 S24에서 새롭게 선보인 여러 가지 AI 기능들을 기존 갤럭시 사용자가 당장 어떻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유용한 기능이니까 이 영상 잘 보시고 꼭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갤럭시 S24 언팩 AI 기능 중에서 정말 많이 강조된 기능이 하나가 있다며 동그라미 쳐가지고 원하는 거 검색하는 그 기능이었어요 이거는 검색하고 싶은 사진이나 텍스트가 있으면 홈 버튼 길게 누르고 그리고 검색하고 싶은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거 기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 설정에서 검색에 들어간 다음에 디바이스 도우미 앱을 눌러요 그리고 여기서 디바이스 도우미 앱을 구글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언제 어디서든 사진이 됐던 텍스트가 됐던 제가 검색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바로 홈 버튼을 길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검색 화면을 누르게 되면 제가 원하는 부분을 영역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해당 내용을 구글 렌즈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태문 사장님이 입고 계신 옷이 어떤 건지 이렇게 유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거는 꼭 사진만을 검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며 사진 말고 검색 화면을 눌러서 이렇게 텍스트도 제가 원하는 대로 범위를 선택해가지고 아래에서 바로 검색 결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밑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스 타일을 버튼 타입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스와이프 제스처 방식으로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때는 홈 버튼 길게 누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 위로 올리면 홈으로 가거나 길게 누르게 되면 멀티태스킹 기능으로 작동하잖아요 근데 이걸 밑에서 위로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모서리 대각선 부분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렇게 디바이스 도우미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사실 기존의 스와이프 제스처를 이미 쓰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홈으로 가거나 멀티태스킹 기능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구글 어시스턴트가 실행되는 경우가 바로 이 대각선에서 제스처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검색 화면을 눌러서 화면에 있는 텍스트나 사진이나 이런 거를 구글 렌즈를 이용해서 검색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비슷한데?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이번 갤럭시 S24에서 공개된 서클 투 서치 기능이랑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또 이 기능이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디바이스 도우미 앱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번역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제가 원하는 언어로 이렇게 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요 사실 저는 지금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인터넷 브라우저 자체의 번역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굳이 이런 기능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있는 것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특정 앱이나 유튜브 영상같이 웹브라우저 외에 다른 곳에 있는 텍스트들을 번역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디스코드라는 앱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가 쭉 나오는데 이거를 웹브라우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그걸 번역 앱에서 다시 띄우고 꽤나 불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디바이스 도우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디바이스 도우미를 호출한 다음에 바로 번역 기능만 누르면 바로 제가 원하는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화면에 떠 있는 어떠한 앱에서도 번역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제가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언제든지 번역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글을 영어로 또는 영어를 한국어로 일본어나 중국어나 이런 거를 한국어로 이렇게 제스 한 번만 하고 바로 번역을 눌러가지고 바로 현재 화면에 떠 있는 걸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자 앱도 되고 다 돼요 제가 이 기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갤럭시 폴드5를 포함해서 S21, S22, S23 다 해봤는데 다 이 기능이 됩니다 참고로 이건 다른 앱을 실행했을 때는 잘 작동하는데 홈 화면에서는 작동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이 기능이 안 된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시면 바로 될 거예요 이거 진짜 실용적이고 좋은 기능이니까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4에는 상단 퀵 세팅 메뉴를 내린 다음에 번역 기능을 실행시키며 상대방이랑 마주보면서 실시간 통역할 수 있는 기능을 쓸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기존에 있는 구글 번역에서 다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 구글 번역 앱에서도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한 다음에 대화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얘가 인식해가지고 바로 원하는 언어로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굉장하죠 옆에 있는 스피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밑에 있는 English 버튼을 눌러가지고 I want to buy 갤럭시 S24 I want to buy 갤럭시 S24 I want to buy 갤럭시 S24 아 영어 발음 공부 좀 할걸 근데 이걸 실제로 쓰려 그러면 사실 맘처럼 쓰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좀 안 좋고 문법 좀 틀리고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 소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발음이 워낙 안 좋나보다 근데 저는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거의 할 줄 몰라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어 가지고 내가 이걸로 번역 기능 이용해 볼 테니까 한번 말해봐 라는 말 자체도 제가 중국어나 일본어로 못하기 때문에 소통할 때 쓰기가 조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번역 앱에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언어를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대화 기능을 누르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손바닥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이것도 번역을 하네 와 저항도 봐라 어쨌든 여기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손바닥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앱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자 이런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옆에 있는 스피커를 누르면 구글翻訳で話しましょう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요 저는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갔을 때 말을 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이 구글 번역에 대화 기능 켜가지고 옆에 있는 손바닥 아이콘 누른 다음에 딱 보여주고 이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4가 출시됐을 때 통화를 할 때 실시간으로 번역되는 기능도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강조가 좀 됐잖아요 저 이것도 기존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던 분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가 싶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SKT에서 만든 A.App을 쓰시고 이렇게 통역 콜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무료예요 단 이 기능은 지금 영상 시청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SKT를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A.App에서 제공하는 그 통역 콜 기능도 제가 한번 써봤고 갤럭시 S24에서도 그 실시간 번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아 해당 언어를 실제로 아예 못한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저 그 기능 불편해서 지금은 좀 안 질 것 같습니다 I will speak English. How about you? 저는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당신은요? 말하고 나서 번역이 되는 딜레이도 조금 있고요 한 번 말을 하고 또 한참을 기다려야 돼서 서로 좀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실시간 동시 통역처럼 정말 번역이 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조금 더 걸릴 것 같네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Galaxy S24 AI function? 갤럭시 S24 AI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역 기능 생각보다 빠른 것 같은데요 아, I think the translation function is faster than I thought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들 외에도 이번 갤럭시 S24에서는 갤럭시 앱에서 사진을 길게 눌러가지고 대상을 선택하고 이동시키고 막 회전시키고 확인을 누르며 빈 구간을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주는 포터 어시스턴트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도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 이거는 지금 당장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갤럭시 S24 출시 이후에 갤럭시 S23 시리즈랑 폴드5랑 플립5는 업데이트를 해줄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 이거는 업데이트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이전 스마트폰들은 지원을 안 해줄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최근에 갤럭시 S24에서 전체 화면 AOD라는 기능이 들어왔는데 그거 S24 시리즈에만 지원하고 그 이전 제품에는 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어, 이게 이제 LTPO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 갤럭시 S23 울트라도 LTPO인데 어, 진짜 이게 안 되는 게 맞을까요? 여튼 저는요 요즘 갤럭시 신제품이 나오면 뭐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냐 카메라가 얼마나 좋아졌냐 이런 것보다 얼마나 편리하고 유용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되었냐 이거에 좀 더 관심이 많은 유튜버로서 저는 이번 갤럭시 S24 굉장히 만족스럽긴 합니다 특별히 하드웨어적으로 무슨 문제나 결함이 있지 않은 이상 굉장히 잘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삼성전자는 기존 갤럭시 사용자들도 이게 뭐 하드웨어적으로 불가능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갤럭시 S24에서 새롭게 소개된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 사용자들도 좀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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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몽이었습니다